네, 이번에 풀어본 문제는 2024년 7화학평 확통 29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문제를 같이 풀어볼게요. 자, 이번 문제는 두 양수 M과 그리고 시그마 표준편차에 대하여 확률변수 X는 정규분포 N M,1의 제곱 따른다. 평균은 M, 표준편차는 1을 따르고 있죠. 확률변수 Y는 정규분포 N M제곱 더하기 2M 플러스 16을 평균으로 가고요. 시그마 제곱을 분산 시그마를 표준편차를 따릅니다. 두 확률변수 X와 Y는 P, X가 0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과 Y가 0보다 작거나 확률을 같은 게 만족시킵니다. 그때 우리 표준편차값이 최소가 되도록 하는 M의 값을 M,1이라고 합니다. M이 M,1일 때 두 확률변수 X, Y에 대하여 P, X가 1보다 커거나 같은 확률과 P, Y가 K보다 커거나 같은 것을 만족하는 상수 K값을 구해주는 문제가 됩니다. 됐죠? 아, 뭐예요? X와 Y의 정규분포가 주어졌을 때 첫 번째, 확률이 같다. 일단 여기부터 시작을 해야겠네요. 우리는 당연히 이렇게 정규분포가 주어졌을 때 확률과 같다는 당연히 표준화라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결국에는 표준화해서 해당하는 Z값에 대해서 확률이 같다라고 해야겠죠. 그럼 일단은 우리가 첫 번째 해야 될 것은 뭐다? 표준화를 해서 다시 한 번 확률을 써봅시다. 왼쪽부터 써보면 여기 표준화하면 Z가 될 거고요. 우리는 0에다가 얼마 빼주고요. M 빼주고 그리고 표준편차 1로 나눠줍니다. 됐죠? 자, 이것이 같아야 돼요. 뭐랑 마찬가지 Y쪽의 표준화 Z 그리고 0 마이너스 여기는 M제곱 더하기 2M 더하기 16을 뭐로 나눴다? 표준편차로 나눴다? 시그마로 나눴다라고 써주면 되겠네요. 됐죠? 자, 계산해보면 여기가 PZ에 여기는 마이너스 M이 될 거고요. 결국엔 여기는 PZ에 여기가 시그마 분에 얼마다? 마이너스 M제곱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16이 되어야겠구나. 자, 결국에는 이것이 같으려면 이번에 둘 다 Z가 작거나 같으니까 결국엔 이것과 이것이 완벽하게 뭐 해야겠다? 같다라는 조건만 나오겠네요. 됐죠? 그래서 우리는 마이너스 M은 같아요. 뭐랑 시그마 분에 이거랑 자, 그러면 우리가 기껏해야지 할 수 있는 행동은 여기서 우리가 아, 여기가 마이너스겠네요. 마이너스, 여기도 마이너스 자, 그래서 마이너스고요. 마이너스 자, 그러면 전부 다 있는 마이너스를 붙여서 일단은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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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러스가 되고요. 얘를 시그마 는이라고 좀 정리가 가능하네요. M으로 다 나누면 M 더하기 여기가 얼마? 2 더하기 M분의 16이 되겠다. 이 정도까지가 일단은 저 확률이 같다라는 것 가지고 우리가 정리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됐죠? 자, 그랬는데 얘를 만족할 때 방금 문제에서 표준 편차값이 최소가 되던 M의 값을 M1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게 무슨 얘기라며 이 값이 최소가 돼야 돼요. 어? 최소가 되려고 했더니 우리가 M 더하기 2 더하기 M분의 16이라고 나왔네요. 자, 뭐가 보여야 돼요? 최소인데 더하기에 서로 역수관계가 나왔다. 아, 산술기하를 써서 최소값을 구하라는 얘기구나. 됐죠? 그래서 우리는 산술기하를 쓰게 되면 2루트 두 개를 모한 거 곱한 거 그래서 16이 될 거고 더하기 2가 되겠네요. 따라서 그때 표준 편차는 4 곱하기 2가 되니까 8 여기가 10이 될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언제 최소를 가져요? 라고 물어보면 결국 M과 M플러스 16이 서로 뭐할 때 같을 때가 되겠죠. M과 M분의 16이 같으려면 그렇죠. M은 4가 돼야겠네요. 따라서 우리는 그 M값이 얼마? 4가 될 때 최소값 표준 편차 얼마를 갖는다? 10을 갖는다? 이 M이 M1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됐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M이 M1일 때 두 확률 변수 X, Y에 대해서 또 저 확률이 같다라고 했네요. 그러면 우리 다시 이 해당하는 M을 가지고 정규분포를 다시 써보면 X는 정규분포 뭘 따르냐면 평균 4와 그리고 분산 1의 제곱 따르겠고요. Y는 뭘 따르겠냐면 평균 2 M에다가 4를 넣어줘야 돼요. 4를 넣게 되면 얼마예요? 16 더하기 4를 넣으면 8 더하기 16이니까 두 개가 만나면 32 얘가 40이 될 거고요. 그리고 표준 편차는 지금 10을 따르니까 얘가 10의 제곱 따르겠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주어져 있는 확률 다시 써볼게요. PX가 얼마? 1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과 PY가 이제 K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을 만족하는 K값을 구해보면 되겠다. 됐죠? 이제 뭐 하시면 돼요? 그렇죠? 표준화를 해서 구하면 됩니다. 따라서 우리 요거를 Z로 돌려주고요. 여기를 1-4에다가 1로 나눈 거 얘는 마찬가지 Z로 바꿔주고요. K에다가 얼마 빼주고 40 빼주고 얼마로 나눈 거 10으로 나눈 거다라고 할 수가 있겠다. 됐죠? 그러면 요기 계산은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3이 되겠네요. 자, 그럼 문제에서는 우리는 마삼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과 얘보다 작거나 확률이 같으려면 우리 표준 정규 우포 곡선에서 어떻게 되겠느냐 라고 묻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마삼이 여기 있을 거고 얘보다 커 나 확률 얘랑 당연히 얘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이 같으려면 당연히 우리는 요 값은 여기에 대칭되게 해서 어디 자리에 요 자리에 와야겠고 이 자리가 얼마가 됩니까? 3이 되어야겠다라고 알 수가 있겠네요. 됐죠? 그래서 우리는 결과적으로 얘가 얼마가 되는 3이 되는 K를 구하면 되니 K는 당연히 얼마겠다. 계산하면 30 넘어가서 70이 되겠다. 됐죠? 그래서 만족한다 얼마? 70 이렇게 답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1. 1. 2. 3.